때옥군을 겪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걱정이 돼요. 많이 덥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양빛에 나왔다가 좀 잠실에 들어가면 시원한 느낌을 갖는 게 좋죠. 물이 없으면 수밖에 춥어요. 거기다가 유리 창문이 앞에 있어서 열을 그냥 그대로 받으니까 안에는 완전 집중이 온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경비실같이 에너지 소모는 필요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공간들에 대해서 서울시랑 업체들이랑 같이 협약을 통해서 업체들은 재능 기부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일정 부분 보조금을 하는 형태로 설치가 진행되는 거예요. 주민분들은 24시간을 틀던 어떻든 간에 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스스로 눈치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겠기에 전기료를 조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고 설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부담감이 확실히 적죠. 대협호를 켜도 왜 태양광을 옆에 있을 거 아닌가 여기 맘대로 또 해서 여기서 그냥 무료로 쓰니까 거의 설치 다 됐나 봐요. 이제 그럼 바로 쓸 수 있겠네요. 꼭 한번 한번 쓰시오. 네 설치 끝난 거예요. 네 사용 잘 해주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옷에 작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분들한테 조금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한다면 세상에 훨씬 더 살기 좋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좋음 네 좋음 네 좋음 네 좋음 네 좋음 감사합니다.